자, 제 거 이제 그 스톤 불 좀 올려주세요. 어, 뭐야 또 뭐, 뭐, 뭐. 네. 스톤 불? 일단 저는 제가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뒤에 오는 것 때문에 그렇고. 아, 나다운 요리. 일본 여행 갔었을 때 치키맨집을 가서 먹었는데. 이거 아직 드시면 안 돼요. 아니, 이거 보려고. 상태를. 네. 먹었는데요. 우리나라에는 찌개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찌개맨. 찌개맨 말고 찌개맨. 오, 찌개맨. 그래서 고추장, 고추장 찌개 베이스로 했지만 따뜻하게 먹으라고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했거든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깨끗이 씻어서. 그게 어떻게. 이거 불이 데워지는 거예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. 나 이 정도 비주얼일지 몰랐어요. 되게 따뜻하게 드세요. 맛있어 보이긴 맛있겠다. 맛은 궁금해요. 드셔보세요. 드셔보세요. 그런데 이게 양태훈 씨한테는 어떤 것이 본인다우신 거예요? 제 좌우명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저는 I can do it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나는 할 수 있다. 그러니까. 두께매누를 할 수 있다? 저는 약간 뭔가 도전하고 막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음식들도 그냥 저는 식당에서 먹으면 그냥 혼자서 막 생각하거든요. 이거 어떻게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. 그냥 느낌 그냥. 괜찮은데? 찜찜해줘요. 본인이 원하는 사람.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. 제가 볼 때. 이 중에서.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재미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만한 것 같아요. 그러면 1등을 발표할까요? 발표해야죠. 네. 음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. 자기가. 자기의 실패를 자신이 잘 아는 것도. 너 자신을 알 엔딩에. 너 자신을 알 엔딩에. 소크라테스. 동목이니까요. 물론.